참가자십니다. 때정사님의 타임 만났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간절에도 소용히 없네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가슴과 후회요 이룰가 나요 내 가게가 나요 다가수다 다가수